웃겨 너무 콧대생각 아니 나보고 잘 감당한다 그 남자와 천만의 대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맘은 예뻐지고 섹시해졌어 그 남자 때문이지 물어볼 뻔했다니까 너 바꾼 화장품이 뭔지 사실 날 처음 봤어 상처 입은 야스 같은 기분 렛츠고 렛츠고 아까라보이 멋진 아까라보이 착한 아까라보이 했어 보이 내 맘 다 가져가 렛츠고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